도쿄에 연을 묶고. 도쿄에 묶은 다음에 줄을 풀어주고. 몇 년 전에 꽃게잡이 자만 꾸물에서 끌어올려진 아나고 통발입니다. 엄청 큰 배가 끌고 가다가 이것들을 떨구면서. 떨구면서 물에 가라앉았던게 그물에 걸려올려와서 버려진건데. 이렇게 묶어 놓고 여기에다가 볼을 두개에 넣고. 그 다음에 생선. 바가지가 됐든. 뭐가 됐든. 미끼를 좀 집어넣습니다. 뚜껑을 닫으면. 나노고가. 여기로 들어갈 뻔했어.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. 그리고. 고개를. 배ες호도를 타고. 재미난 통보한 체험을 해봅시다 비린내가 좀 나긴 하네 얼려놨던건데 어쨌든 다 토하 도무가 들어갔어요 오 아유 그래도 됐습니다 얘네들을 가차없이 토하를 하면 슬슬 알았네요 오 쏙 들어갔네 이따가 저녁때쯤 와가지고 물이 들어왔을때와서 한번 쭈꾸미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하고가 들어갔을일은 없고 쭈꾸미만 들어가도 오케이 알감네 잘 안나와 고맙다 고맙다